그 왜 딱 조화를 하냐면요 우리나라 문화를 바꾸려고 뭐냐 여러분 파이팅은 뭐냐면요 전쟁의 전쟁 싸움이에요 실제 그 내용이 그래요 파이팅이 전 세계적으로 파이팅을 쓰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거기다 주먹까지는 어떻게 돼요? 다 원수 받는 거야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파이팅 하면서 싸워서 원수 받는다 했을 거야 엄마 파이팅 하면 어떻게 돼? 그래서 유일 없이 대한민국의 국회가 저모양이야 집길마다 싸우신다고 난리야 부부간에, 부자간에, 형제간에 그래서 그 문화를 부자 딱 조화하고 그리고 앞으로 절대 파이팅 특히 사진 찍으신 분들 하나 둘 셋은 손두현 파이팅을 했어요 하셨죠? 딱 조화하고 받고 싸움 할 일이 많이 생기고 딱 조화하고 딱 조기가 어마어마하게 생겨버려 딱 조화해 딱 조화할 테니까 여러분들 딱 조화하세요 딱 조화! 딱 조화! 안 좋아! 안 좋아! 너무 좋아! 너무 좋아! 너무 좋아! 진짜 좋아! 진짜 좋아! 진짜 좋아! 자, 이거 한번 봐요 얼굴 또 얼굴 안 보셔요? 딱 좋아! 딱 좋아! 안 좋아? 너무 좋아! 딱 좋아! 도착! 업그 insanely가 анов아 진짜arias 연락 estado